반가워요. 여러분과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이거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험생 분들보다는 이번에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험을 치르실 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늘 해설 강의에서도 강조드리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강조될 거냐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문항 해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 세트가 커트라인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는 하나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엄청 쉽냐라고 물어보면은 막상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여러분들, 그렇죠? 이 현역분들도 그렇고 N수분들도 그렇고 준비가 상당히 잘 된 상태에서 치루어진 시험이었고 이제 평가원에서 오류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난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킬러로 이제 놓으려고 했었던 문항들이 보이는데 그런 유형들이 워낙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 생윤 컨텐츠들에서 여러 번 다루어졌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난도가 많이 떨어져서 느껴진 게 아니었나.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나머지 문항들은 선지가 조금 경합하는 게 있더라도 선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보기를 줄 때 내가 정확하게 선지 4개를 다 몰라도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소거 해놓고 보니까 정답이 이거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끔 아무래도 설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새로운 내용을 조금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윤은 낯설고 새로운 내용으로 변별을 하는 포인트가 있는 과목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도 조절을 좀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여러분들 세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문항들 오답률 순서대로 쭉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9번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문제를 이미 푸신 다음에 해설을 보시는 분들이면 제시문은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뭡니까? 이 시민불복종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소수자가 다수자로 하여금 무엇을 숙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수능으로 따지면 수능에 여러분들 두 번째 출제가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 존 롤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민불복종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다? 다수자로 하여금 야 소수자들이 이 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심각한 위반이 공통의 정의감에 비추어 있을 때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이 개선을 강요한다는 게 아니라 뭘 강요한다는 겁니까? 생각을 강요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하철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은 시민불복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하철 직원분들이 파업을 하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너무나도 불편해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쨌든 시민불복종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롤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민불복종자들이 예를 들어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뉴스에 크게 나와요. 혹은 내가 그런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롤스 같은 경우에는 간접불복종도 인정하니까 부당한 법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차도를 막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건 불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그러면은 불편을 겪잖아요. 차가 막 막혀요. 지하철이 파업을 합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막 낑겨 타요. 진짜 막 압박이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저 새끼들은 도대체 왜 파업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딱 듣는 순간, 불편을 딱 겪는 순간 어때요? 과연 지네들이 하는 말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말인가? 첫째, 생각해보게 되죠. 두 번째,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저런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만한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거를 바꾸도록 강제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원래 그냥 지하철에서 파업 안 하고 만약에 시위하면 어때요? 저는 파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업 안 하고 시위하면 어때요?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나한테 불편해야 관심이 생기죠,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 아, 저 사람들이 저래서 시위를 하고 있고 파업을 하는구나. 저건 정부가 잘못했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합당한 개선이라면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번 해보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요 중간 멘트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 중간 멘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에도 없거든요. 이게 원전이 근데 시민불복종을 다루는 원전인 롤스가 한 3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3개를 다 본 건 아니고 적어도 정의론에는 없습니다. 요런 멘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껴넣은 거야. 뭘 껴넣은 거냐. 시민불복종에 가담하는 것은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라는 말을 말이 적혀 있는데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뭐다? 껴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문장은 앞으로의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저장해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기억이죠.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다. 그렇죠. 다수의 정의감. 다수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심적. 그죠? 도덕적이죠. 도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은. 시민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냐. 법에 대한 충실성의 경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법의 경계선 내에 있으면 뭐예요? 합법이죠. 법을 어기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시민불복종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 행위죠. 정확히 말하면 시민불복종은 명백하게 위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요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 디귿입니다. 부정의한 법의 변역은 시민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정의한 법의 변역은요. 시민불복종의 목적입니다. 요거 사상가 특강에서 여러분 했었죠.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무엇이다? 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사상가 특강에서 요거 문장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이죠.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목적이면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민불복종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요. 그 결과 시민불복종이 성공하면 법이나 제도가 바뀌겠죠. 그럼 그것은 결과이기도 하겠죠. 목적이고요. 두 번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불복종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의한 법의 변역이 시민불복종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항상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뜬금없죠. 기역, 니은, 디근문제가 여기서 나올 줄은 좀 예상을 못했는데 만도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니은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걸러내실 수 있는 충분한 선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몇 번 우리가 롤스 제시문에서 나온 적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